5,6,6,8,1,2,6,4 아니 잠깐만 이거 해주세요 우선 인사하자, 우선 인사하자 둘, 셋! 안녕하십니까! 안녕하세요! 나 손 돌려, 지금 이게 뭐지? 약간 이게 뭘까?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? 처음엔 솔직히 다리 힘도 풀리고 턱도 풀리고 정말 좋아하는 악무가 분들이 오셔서 진짜, 진짜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제 곧 데뷔를 앞두고 있죠? 네 여기 오기 전에 영상을 봤어요 퍼포먼스 한 거 조회수 장난 아니었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기 온 이유는 아, 벙랑 잔구나 뭐가 있겠구나 되게 떨리고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미션 이제 이미 너무 잘하고 있지만 그거를 저희가 좀 더 검증을 해볼 수 있게끔 미션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퍼포먼스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K-POP이 유명하겠지? 네,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K-POP 선배님들의 곡을 너희들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하는 1절은 원래 안무를 그대로 하고 2절은 창작 안무로 만드는 거예요 이 미션을 24시간 안에 24시간 안에 완성시켜야 돼요 하루 딱 하루 시간 줄게요 와, 진짜 이건 큰일 났다 24시간 뒤에 안무를 어떻게 다 외우고 동선을 다 외우고 어떻게 보여드리지? 가능한가? 잘못 들었나? 할 수 있겠어요? 네, 할 수 있습니다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네, 여러분들 믿습니다 아, 진짜? 너무 기대하고 아, 네 지켜볼게요 아, 네 네, 네 네, 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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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적인 과제를 처음으로 딱 던져주시니까 오히려 좋았어요 너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 이거잖아요 어쨌든 저희는 24시간 안에 끝을 내야 되는데 아, 네 아, 네 아, 네